지금 이거 안지성 변호사 잠깐, 안지성 변호사 잠깐 나와 계신데 지금 폭행 사건인데 구속까지 된 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건명 자체는 폭행인데 이 폭행의 정도나 지속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실 단순 폭행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계획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라고 좀 의심이 될 만큼 폭행이 8분여가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책방 안에서만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서 골목길에까지 이어졌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피해자 또한 이제 척추가 골절된 절도로 아주 피해가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사건명과 무관하게 이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 평산책방이 사실은 전직 대통령 경호 구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구속...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호를 뚫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당 가해자가 지금 어떤 특정 단체나 정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는 있는데 사실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100% 명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신이 구금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이고 솔직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를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목소리가 있어요. 내용 좀 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평상책방이사회 성명서 이렇게 됐는데 피해자 상태 참혹하다. 그리고 갈비뼈, 척추, 골절 그리고 일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 폭행 차원이 아닐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목을 졸랐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유가 있었다라고 봄이 상당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건명은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살인미수까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상당히 중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겠죠. 김철호 교수님, 지금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평상체파 이사회에서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약간 취지의 설명. 그리고 오늘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고민정 의원의 목소리는 들어보겠습니다.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또 여러 뉴스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자극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김철호 교수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표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상조하는 경호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겟으로 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단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분의 의도는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아마 친문, 친문이었다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룹에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망감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아니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 퇴임 이후에 그때 우리 평상말을 둘러싼 우리 보수 유튜버 굉장히 시위가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쪽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지금 저런 분들도 보면 어떤 정치적 동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정치권에서 좀 재생산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어떤 흉기 퇴를 당했고 국민의힘의 변진 의원도 퇴를 당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어쨌든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극한 말들, 막말들 쏟아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좌판 아니면 우리 그구 보수 유튜버들이 그걸 또 재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결국은 저런 식의 어떤 테러 행위까지가 일어나지 않겠나 보이고 결국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들은 결국은 저런 형태로 결국은 정치인들의 부미락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저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실체일을 밝힌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자정의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어떤 정치 테러가 일어난 저런 것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굉장히 험악해진 어떤 여야관계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정치권부터 조금 먼저 자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보입니다. 안희성 변호사,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남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여기 다녀갔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만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더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범행 동기에 관련돼서 집중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단순히 묻지마 폭행이냐,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양형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은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피해, 구체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해서 그 행위로부터 가해자의 의도를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살인의 의도까지도 있었다고 한다면 살인 미술죄로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폭행 이상의 어떤 더 들어갔는가.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이 조사 중인 거죠.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니 understood. 그것을 15분 만에 메뉴는 measure 우려드릴 수 있거든요.